컨셉 때문에 급하게 상의할 게 있어서 어... 지금요? 어... 네, 괜찮아요 그럼 이따 봐요 네 아, 지금 간다고? 선우야 스쿨폰 다 지났지? 네 미안하다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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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저 과자 작업 도와주고 있거든요 저를 제일 잘 아는 친구라서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이거 저번에 주셨을 때 진짜 맛있었는데 그쵸 이번 데모 도입부가 좀 바뀌어서 아무래도 이 감정 라인이 나랑 바꿔 어? 너 감귤 극혐하잖아 그거 먹어 아, 얘가 귤이라면 아주 학을 떼거든요 부모님이 제주도에 계셔가지고 아... 뭔 소리야, 왜 그래? 나 감귤 좋아해 야, 너 귤만 보면 막 토 나온다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는 귤도 주먹으로 내리쳤잖아 아, 뜨거워 지금 아, 왜 진짜로? 아, 미안해요 말을 하지, 나 커피라도 좀... 아니,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 감귤 주스는 괜찮아요 네 너 어디 나가 있어? 카페라도 가 있어 음, 아니야, 아니야 나 괜찮아, 내 걱정하지 마 자 편하게 마심 잘 하세요 네 네 아eter 아 아